지폐 한 장 있습니다. 지폐는 특별한 이상은 없구요. 종이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필이 하나 있구요. 자 이 종이에다가 지폐를 제가 이렇게 겹쳐서 접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접어 줄 거에요. 그럼 지폐와 이제 종이가 지금 같이 겹쳐져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연필을 종이랑 지폐가 뚫리게끔 이렇게 넣을 거에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뚝 뚫어주면 지폐가 그리고 종이가 연필로 뚫려 버렸습니다. 자 이걸 빼서 종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뚫렸죠? 그리고 지폐도 한번 펼쳐서 확인해 보면 지폐는 전혀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지폐를 먼저 밑에 놔두고 종이를 위로 위로 올려줍니다. 지폐를 이렇게 접어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쪽은 이렇게 연필보다 조금 더 넓은 간격으로 벌어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 지폐가 끝부분이 이제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연필로 지폐를 뚫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관객들은 이렇게 뚫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여기로 집어넣거나 여기로 집어넣는 거죠. 종이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폐가 뚫리지 않게끔 넣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지폐가 뚫릴 수 밖에 없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관객한테 손바닥으로 연필을 툭 쳐달라고 합니다. 관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닥을 향해서 툭 쳐줄게요. 그럼 이렇게 뚫렸죠? 옆에도 종이도 같이 뚫린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연필을 왔다갔다 해서 빼서 보여주고요. 이렇게 펼쳐서 지금 종이가 찢어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려주고 종이부터 먼저 빼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먼저 확인시켜 주고요. 손으로 문지르면서 마치 구멍을 메꾸는 것처럼 연출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집배통과 연필 마술이었습니다. babies abs고무는 파 peak으로 연출을 하는 것처럼 안으로 가 conver과하고요. 무같은 설정에서는 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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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entro.